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지구과학 1의 마지막 단원인 외부은화와 우주 팽창에 대한 보충강의를 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저번 겨울방학 반가우 수업 때 이 단원 부분을 복습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안 들은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수업 도중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끊어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뭐 EBS나 이런데 더 좋은 강의들이 있지만 제가 만든 이제 학습지랑 수업 순서에 따라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준비를 좀 해봤고요. 여기서도 역시 평소 수업과 마찬가지로 한 강의당 20분으로 전부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는요. 먼저 6단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단원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 단원의 큰 그림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좀 가질까 합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 가장 이제 꼭 익혀야 될 내용이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은하의 분류 체계에 따라서 외부 은하를 분류하고 전파 은하, K사 등과 같은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일단 외부 은하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분류 체계냐는 바로 이제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따른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이 은하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출제 비율이 높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외부 은하가 조금 더 출제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특이 은하에 대해서도 요새는 간간히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망원경 관측 등의 최신 관측 자료를 배탕으로 급행창우주와 가속행창우주를 포함하는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뭐 저기 통학과학에서도 나왔겠지만 여기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빅뱅 우주론 그렇죠. 자 요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핏 이제 특히나 요 빅뱅 우주론을 꼭 한번 이제 들어봤을 텐데 여기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급행창우주라든가 또는 가속행창우주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런 단어들까지 같이 이제 알아보면서 요기에서는 바로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주론에 대해서 참고로 우주론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모양 또는 우주의 크기 또는 우주의 과거 우주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주의 대부분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내용은 정말 단순하죠. 여기에서 보면 암흑에너지 그 다음에 암흑물질 요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암흑에너지랑 암흑물질이라는 하는 개념은 바로 요기 우주론의 발생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이중에서 시험에 그동안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단연코 첫 번째 내용이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된 게 요 빅뱅 우주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가장 크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어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외부은화 아까 봤었죠? 네 외부은화 특히 허블의 외부은화 분류법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주 팽창과 우주론 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주론 아까 봤었던 세 가지 우주론이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팽창 우주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속 팽창 우주론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로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전체 단원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은화를 맨 첫 번째로 먼저 관측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외부은화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외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아닌 은화라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우리 은화 바깥에 있는 은화들을 관측을 한 거예요. 자 이 외부 은화들을 관측을 했는데 이 외부은화 관측을 통해서 밝혀낸 게 허블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모두 적색 편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모두 적색 편의가 등장을 했는데 적색 편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5단원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바로 그 적색 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허블 법칙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허블 법칙. 네 그 다음에 이 허블 법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더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 자 팽창한다라는 거는 그 전에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 우주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여기서 정적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같이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적 우주론과 반대의 개념인 우주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주가 커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 우주 팽창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바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중요한 이 빅뱅 우주론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빅뱅 우주론에서도 역시 또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정적 우주론, 우주 팽창,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보이시죠?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정적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서로 다른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은근히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빅뱅 우주론을 배우고 이 빅뱅 우주론에서 급행창 우주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급행창 우주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죠. 바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문제점은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한 게 바로 이 급행창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행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급이라는 것은 매우 급속하게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여기서 급격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빛보다 빨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보다 빠르게 팽창한 우주론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급행창 우주론이 나온 다음에 가속 팽창 우주론이 나오죠. 자 팽창이 빨라지고 있대요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우주 팽창을 알아봤는데 그 팽창이 점점 더 빨라지더라 라는 걸 밝혀낸 건데요. 이거는 뭘 가지고 알아내냐면 바로 최신의 관측 결과를 통해서 좀 알아낸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속 팽창 우주까지 등장을 하면서 현대 우주모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대 우주모형이 나오게 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앞에서 제목으로 살펴봤지만 바로 암흑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흑에너지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 이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은 바로 이 가속 팽창 우주론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단원 동안에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때요? 자 사실 이거는 우리 우주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거라고 사실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외부나 관측이 가장 과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이 바로 이 현대 우주모형이라고 하는 것까지 오면서 과학자들이 사실은 우리 처음에 이제 우주가 우리 은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우주들아 라는 생각까지 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뭐 엄청나게 복잡한 연구들을 해왔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주 간단히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프로로그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부 은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프로로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